아 아 폭탄 SDU 아 아 아 아 집에 오는 길에 밥을 먹고 마트에 들렀는데 초코파이가 딱 봤는데 초코파이가 왠지 겁나 땡겨서 한 박스 사가지고 하나 먹었는데 확 물렸어 하나 먹고 저 어떡하지? 아 원래 다 그런겁니다 내 쫌 안 된거 못겠지? 회사에서 범을 누군가 먹을거에요 지야 아 어떤일인지 지야 아 같이 갔다 토마클라이드 되셨어 영목감 안 보내주네 알리바이가 있고 오 지야 쪽에 지야 쪽에 이럴다 3 카메라 아닌가? 구애뒀나? 도망간다 중앙에 리전 2층 계단 쪽에 아이고야 숨어있었네 주방에 앉을 수 있네 2층에 알리바이 하나 숨어있어요 2층이요? 주차장 위층 2층인가? 1층인가? 잘가요 빠이염 독... 깨쓰 마셨어 독깨쓰 1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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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이 1층이 내려가야 돼 시간이 다하거나 죽거나 다 죽이거나 하긴 보통 일하면 죽더라고 니 친구도 첨새가 스미스에 하하하 저기 많은 친구인데 뭐야 니 친구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저런 짓이냐 아 내가 저 알리바이한테 죽어가지고 가짜를 보고 잠깐 안심한 사이에 나타났어 생각해보면 여기 플랫트는 별로 안 좋은거지 얘네랑 똑같네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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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seconds 5 seconds to insertion 오프 4 has located a bomb. Be ready for hostile action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침스 침스 오, 마이 네 네 네 아니 네 네 저거 펄스 좀 죽여주십시오 펄스 좀 죽여주십시오 저거 안 죽였어? 저거 안 죽였어? 장모제 저거 나갔어 저 쓰레기 나갔어 안돼 야 넌 나한테 죽어야지 어딜 나가 장모제는 죽치던 사람이 없었어 아 매달리는데 못 죽여가지고 아이씨 프로스트 연사력 진짜 무기 회전방에 못 죽이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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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에너지에서 누워 아 이거야 오, 공격 5 seconds before insertion. The diffuser has been recovered. Proceed to bomb's location and defuse it. You have located a bomb. What is this? What are you doing? It's amazing. I'm going to kill you. I'm going to kill you. I'm trying! You must be caught with an diffuser. I'm going to kill you. I died. What? Ah, I'm going to kill you. What is this? What is this? I'm going to kill you. I don't remember. Ah, I missed it. 그만해 널리 폭탄을 쏴줘 전투 살피? 피치고 있다 아! 강구대 안쪽 끝에 딱! 딱! 밤빙 바전운동은 설치해요 그 위에 구멍 뚫려있는거 조심 벽에 구멍 뚫려있는거 있어 피채어서 온다 나이스 공격팀은 레페를 탈 수 있다는 사실을 깜빡했어 저도 매번 까먹어요 수련님이 창밖으로 나가길래 어어 거기 못나 못들어온 저도 매번 까먹어요 수련님 나갔길래 어떻게 들어오실려고 하는거죠 저도 혼자 레펠 타는거 보고 아 레펠이 있지 개멍청 아 진짜 위치를 파악하고 들어가도 죽고 아이고 교랄때는 헤드 한방에 쏠 수 있는 정규현 에임 아니면 오히려 현재님은 그냥 예전처럼 보이면 쏘는게 더 좋을거 같아요 못 돌아가요 이미 굴렀어 이미 틀렸어 아니야 만난 애들이 만나는 애들이 내가 모르는 데서 튀어나오게 내가 모르는 데서 튀어나오게 아 애들 또또또 거기서 털치하지마 여긴 막아야죠 이쪽으로 네네네네네 히자 배달해야 되는구나 히자아 아 아 이제 늦었어 트위치 있어요? 네 트위치 있어서 하나 부셨거든요 나 죽어요 아 저 죽어 진짜 뭐? 거기에 여기 너마에 있었구나 와 둘 다 들어와있었네 차 뒤에도 있었구나 차 뒤에는 몰랐네 차 뒤에는 틀에 비어버렸는데 차 뒤에는 mesma 차 뒤에는 폭풍이 느껴졌는 인형 차 뒤에는 배부를 잃지 않고